오케이 새로운 단어입니다. 근데 전에 했던 것들 확인하겠습니다. 오케이 그래서 연습하다는 뭐였더라? PRACTICE P-R-A C 잠시만요? T I-C-E 오케이 계속해서 To be an astronaut 오케이 아니라니깐요 응? 우주비에서 사과도 되다? 그래 Be an astronaut B-O-N-A S-T R-O-N-A-T 오케이 그러면 얘는 To be an astronaut To be an astronau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번 단어 화장실 화장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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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베스트룸 베스트룸? 스펠링? B-A-T-H-O-O-N 그럼 베스트룸이 아니고 베스트 베 스 베스트룸 베스트룸 베스트 베스트룸 베스트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time what time what time 계속해서 soup S-U-O-U-P 오케이 계속해서 bread bread B-R-G-A-D 오케이 leave L-E-A-V-E 오케이 엣 오케이 그다음 또 컴백 컴백 페스티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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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G E T A B L E 오케이 좋고요 들어가다가 Go Back Go Back There is There There is 좋고요 It E A T 오케이 There are There are 오케이 Together T O G E T H E R 오케이 Read Read R E A D 오케이 Find Find F I N D 오 좋아요 아 이거 했는데 그렇지 없애야되겠다 응 잠을 잤어 잠 Sleep S L E P 오케이 Go In Go In 아니에요 딴 거 어 잠시 In Go In Go 아니요 아니요? Go In 이고요 아 화장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와야죠 베른데 계속해서 Bedroom Bedroom B E D R O O M OK 좋아요 치즈 ChEESE C H E E E S E 오케이 Ooz Ooz o Z O O G S 좋아요 Steak Steak S T A K OK Steak고요 어어 어차피 좀 안맞더라 그쵸 뭔가 좀 이상했죠 계속해서 겟업 겟업 C E T U P 오케이 계속해서 어 했잖아 히.. 아 안와 키친 키친 K I T C H E N 오케이 오우 그래서 오늘 잘했네요 스테이크 그 다음에 고윈 빼고는 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늘 성취도는 95점 오우 오우 아주 잘했어요 흠 흠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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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